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신뢰가 없다면 또 직장 동료간에 서로 신뢰가 없다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어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올 때도 이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공항 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공항 반대편인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얘기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무원에게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 영무원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게 듣기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그 부부의 모든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매우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것은 항상 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폴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에 옳다는 것을 동의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을 믿을 때는 뭐냐?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오히려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 나에 대해서 알아요? 이와 같이 반드시 말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하기 이전에는 동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 동의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1.1에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내가 신뢰한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동의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또 어떻게 믿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1.1에 또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8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각자의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언어권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8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다 성경의 흐름이 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수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800년에 걸쳐서 40명이라는 성경 기록하는 기자를 통해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온 게 아니라 구의학 성경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을 다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성경적인 그 믿음이 믿어진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셨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무슨 신화지 이게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또 물 위를 걸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 중력의 법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러한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마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건 기적도 아니에요. 이건 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것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죄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 지식에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드름에서 난다 그리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저는 의학자로서 목회자이지만 의학자로서 믿음이 드름에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려진 사람은 그것을 그 음파를 타고 이 목청이 이 보컬 코드 이 성대가 떨려서 이 음파가 여러분의 귀에 전달이 되면 그 귀에 고막이 울리는 거예요 그 고막이 울리면 고막의 그 진동이 이소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뼈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소골은 바로 달팽이관 그 전정부라고 하는 그곳에 파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정부라고 하는 그 달팽이관 속에서 음성신호로 이것이 청각신호체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각신경은 그 음파를 어디에다 전달하느냐 바로 그 청각중추라고 하는 우리의 뇌의 옆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그것을 신경신호로 전달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감지하고 자 그러면 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뇌 속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전두부를 통해서 아 말이 들리는데 그 말에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음성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서운 말인가 좋은 말인가 내게 유익한 말인가 내게 해로운 말인가 이것을 뇌의 전두엽에서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별한 것이 좋은 말 같으면 그것이 감정으로 또한 번영계라고 하는 편도체 변영계라고 하는 감정 뇌에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행복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나 도마토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 이것이 내게 해로운 공포감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노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르토솔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레스 홀몬이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또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려오는 모든 음성과 그 음성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이 동의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하는 동시에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내 영혼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도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새해물 얻게 되고 내 몸이 치유받게 되고 그것을 단 조건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분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동의해야 되고 그 동의된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겁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나니 그 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뭐가 계시냐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시도 를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로고스 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로고스 요 두 번째로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시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 성경의 66권이 다 기록이 돼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동의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 됐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을 통해서 맞다 그럴 때 바로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겁니다 독생자를 은혜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뭐냐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진리를 아는 것을 덮어버려야 마귀가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죄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영이 감동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거닐다가 거지를 보고 수표를 말해요 백만 물짜리 수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준 수표니까 부자가 준 유명한 사람이 준 수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것을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액자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가 있는 거처 거처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표를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누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 본라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속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좋은 것은 알지만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속에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울고 불고 애통해하냐 이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죄악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오는 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노력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적게 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좀 가지게 할까 남을 좀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도 더 큰 죄악을 범한 조두순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분노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는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보다 더 악한 죄도 범했을 가능성이 너무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반응이야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믿음에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든지 크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모든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이 적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가 능이할 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게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미혹된 믿음 이러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전하는 그 말을 이단들 말이에요 얼마나 이단에 속아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선명이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순진해 대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에 빠졌나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바로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너희가 겨자실만 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러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으리라 하고 내 말하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산이 들어서 그냥 바다에 확 던지으라고 내가 믿는다 믿는다 마인드 컨트롤러 말이에요 자 저 산에 들려라 던지라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말씀을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고백이라든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꿈속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이거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뭐 이단들도 하나님 있고 무슬림도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알라신을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게 던지고 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산을 옮기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믿어요 능력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 마술사 시몬은 모든 많은 능력을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구나 저자는 큰 자다 그래서 적은 자나 큰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많은 자나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낳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도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안수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그때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나도 당신처럼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받게 하셔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돈을 헌금을 댔어요 헌금을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정말 불법의 매인자가 아니냐 너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20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면 그 성령의 권능을 내가 안수하면 그냥 성령 받고 사람들이 그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받는 은사를 받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능력을 그가 구했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능력의 맛을 봤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상대가 안 돼 그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책녀도 받아야 되겠지 그 목적은 뭐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보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님 내가 헌금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자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너가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그러자 그가 놀래서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치유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러한 것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이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느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는 봐 저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냐 이게 아전인수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크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왜냐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능력만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왜 미혹해요 사기꾼들이 왜 사람들을 속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을 빼뜨리려고 누가 아프면 여기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특별히 발명한 약이 있는데 이걸 하면 날 수 있어 아니 병원에 와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암을 진단을 하고 그래서 빨리 이거 1기 2기 니까 수술하면 100% 낫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듣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어느 용한 예언자가 있는데 안수받으면 누가 낫고 누가 낫고 누가 낫더라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거짓된 미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들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믿음 이것이 마지막 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듯이 첫째는 바른 지식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어 해치다가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계속 제자 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원조요 그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가 제자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까지 왔고 한국에 또 사랑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복음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드러내냐 누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이겁니다 너무나 커요 그게 회복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는 제자신도 여기까지 왔을 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잘못된 지식 누구에게 잘못 들은 지식 이러한 것을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는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연단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내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그걸 과감하게 고칠 거예요 잘못된 것은 그러나 점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성령의 역사를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게 든든하게 서게 되는 말씀의 반석에 서게 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미혹된 믿음이 이제는 회개하고 깨달아서 바른 인도자를 통하여 바른 믿음으로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한 다리는 순종의 다리에요 여러분 한 다리로 설 수 있습니까 흔들려요 다른 다리는 뭐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 말씀의 순종 이 두 다리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든든하게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표적이 되는 열매를 맺는 자마다 악한 나무가 돌감나무가 창감나무 열매를 맺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지가 이제는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꺾어지고 나중에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에요 나무가 물론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거짓된 믿음이오 바른 믿음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주님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영도 하나입니다 말씀과 생명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조로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는 나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성경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의 지침이 됩니다 내 삶의 다림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또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말씀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주시옵소서